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덩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후라이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쿡앤쿡 코팅 후라이팬입니다. 저렴이 후라이팬으로 자주 갈아쓰기 좋고 막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코팅 내구성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해피콜 티타늄 후라이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후라이팬으로 인덕션 사용 가능하고 코팅 내구성 괜찮은 편이며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3위는 지스페로 무쇠 후라이팬입니다. 무쇠 후라이팬으로 내구성 매우 우수하고 시즈닝 없이 사용 가능하며 속까지 잘 익힐 수 있습니다. 2위는 셰프원 316 후라이팬입니다. 통스댕 후라이팬으로 요리 입문용으로 좋고 내구성 상당히 우수하며 인덕션 사용 가능합니다. 1위는 휘슬러 클래식 후라이팬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후라이팬으로 코팅 매우 잘 되어있고 모든 열원 사용 가능하며 한번 사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